경기 남부 국제라이온스협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성금 700만 원과 마스크 2천 장 등 천만 원 상당의 성금과 성품을 경기도에 기탁했습니다. 성금과 성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돼 경기도 내 코로나19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.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귀중한 성금과 성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